군옥각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려면 해상 작업에 능한 사람이 필요한데 북두가 그것들을 전부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에? 북두한테 건져오라고 시킨 거야? 시켰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 우린 늘 공평한 거래만 하거든 돈 말고 다른 보수도 있지? 설명하자면 복잡해 아무튼 북두는 지금 고옥각 일대에 있어 관심 있으면 한번 가봐 아마 도울 일이 있을 거야 정말 귀찮은 여자군 분옥각은 산산조각 나고 안에 있던 물건도 다 망가졌을 텐데 대체 어떻게 건질하는 거야? 여행자? 여기까지 웬일이야? 오 잘 왔어 지금 선원들이 다 바빠서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했거든 봐! 시념까지 불러왔다고 그러게? 시념이 왜 배에 있어? 공연하러 온 거야? 맞아! 정식 공연은 아니지만 북두언니가 연애해서 노래해달라고 날 초대했거든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은광님의 비서라는 사람이 와서는 북두언니를 데려갔지 뭐야? 백문인지 백효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또 기발한 생각이 나신 은광님이 나한테 바다에 흩어진 물건을 건져달라고 했어 대신 대량의 수고비를 챙겨준다나 뭐라나? 흥! 자금만 충분히 준다면야? 당연히 해야지 아무튼 물건을 건지려면 작은 배를 써야 돼 지금 쓸 수 있는 배는 다 사용 중인데 한 척이 부족하네 배가 있다고? 좋아! 그럼 같이 타고 바다로 나가자 일손은 많을수록 좋잖아 빨리 끝내고 축하연을 즐기자고 여인자, 이게 방금 말한 네 배야? 정말 작고 귀엽네 좋아 좋아! 물 위에 떠 있는 걸 건지긴 딱이겠어 좀 좁다는 거 빼고 악기 놓을 자리가 없어 신염, 네 악기 좀 치워봐 아, 알았어! 옆으로 옮길게 응? 악기 밑에 칼날이 있네? 호신용이야! 불도 뽑는다고! 근데 명절에 괜히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보여주진 않을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! 잘못해서 배가 타버리기라도 하면 우와, 그야말로 만능 악기네 잠깐! 저건 설마 보물 사냥단? 바다에서 뭘 하는 거지? 설마 저 녀석들도 물건 건지는 건가? 여인자, 가까이 가보자 보물 사냥단이 해안가로 돌아갔어 동료들과 합류하려는 걸 거야 여인자, 배를 더 빨리 몰아서 쫓아가자 뭐지? 잠시만 기세가 좋을 것 같네 전혀 보물 사냥단이 해안입니다 넌군다 Section 크라이포도 골고루, 장만으로 날 수 있겠다고 저는 또한 코치에서 발 SM의 사격을 뽑아냈다 자, 육 bland지 사람을 확대해 이럴은 이것을 피해를 하여 아, 또 오면 Charlotte가 폭력을 쫓아가자 적에 비행했다고eld 크기 시작할 때 카르멘? 이상한 이름이네 예전부터 알던 녀석이야 그 녀석도 왔을 줄은 몰랐고 멈춰! 다들 당장 멈춰! 네 녀석들, 눈은 장식이냐? 북두 누님도 못 알아보다니! 에이, 북두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실력이 여전하시군요 카르멘! 한동안 안 보이더니 살이 많이 쪘네 더 쪘다간 풀숲에 숨으려고 해도 몸이 다 안 가려지겠어 누님 농담도 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이 물건들, 나한테 넘겨 물건만 두고 가면 그냥 보내줄게 그럼요, 여부가 있겠습니까? 물건들 다 내려놔!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되다니 도망가는 것도 순식간이네 그 녀석들은 신경 쓰지 말고 바다로 돌아가서 나머지 물건을 건지자고 맞다! 이 물건들도 배에 실어야 하잖아 여행자, 좀 도와줄래? 어? 바다 위에 뭐가 떠 있는 것 같아 잘 안 보이네 건져서 확인해보자 배는 내가 몰테니까 여행자랑 신혐은 어서 물건을 건져 올려 봐! 보물사냥단의 뗏무기야 왜 아무도 없지? 카르멘 녀석이 다 철수시킨 것 같아 눈치 하나는 빠르군 계속 가자고 빨리빨리 움직여! 돈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돈 되는 것만 챙겨! 몇 명 더 배에 붙어서 출발 준비해! 동작 그만! 그 물건들도 다 내려놔! 푹, 폭도노님! 여긴 어쩐 일로! 너야말로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아, 그게... 운 좋게도 바다에 좋은 물건이 있길래 건져 올리고 있었죠?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다 가져가세요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? 그럼 다 두고 가 아, 그건 너무하십니다 저희 형제들이 힘들게 건진 건데 빈손으로 가긴 그렇죠 이건 너희가 건들 물건이 아니야 두 번 말 안 해 당장 내려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그, 그렇긴 못합니다 북도노님, 역시 좀 더 상의를 아, 시간 끌어서 뭘 하려고?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덤벼 한 번 붙어보자 배 다 씻고 출발 준비도 끝났습니다, 형님 그럼 노님도 참 인정사정 안 봐주시네 후퇴! 전부 후퇴한다! 정님이 후퇴하신다면 우리도 후퇴한다! 으아, 도망가겠어! 정말 죄송합니다, 복도노님 조만간 형제들 데리고 사죄하며 가저뵙겠습니다 이 녀석들, 빨리도 도망가네 됐어 어차피 얼마 못 가져갔을 거야 여기 물건이 꽤 많아서 네 배는 다 못 시켰네 이렇게 하자 지금 배에 있는 물건을 일단 여기 두자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해룡의 배가 이곳을 지나갈 거야 우리도 그 배를 타고 같이 돌아가는 거지 여행자, 넌 먼저 군옥가게 가서 은광한테 말 좀 전해줘 음, 물건은 거의 다 건졌으니 보수를 준비해두라고 응, 부탁할게 카르맨과 류류가 다 온 걸 보면 설마 보물사냥단에 누님도 온 건가? 에휴, 해룡과 애들한테 더 조심하라고 해야겠군 보물사냥단엔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구나 해룡 녀석 왜 이렇게 안 오지? 보물사냥단을 만난 건가? 어서와 어때? 북두 쪽은 순조러워? 보물사냥단까지 연루되다니 성가시게 됐군 이번엔 곱게 물러갔어도 그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 일은 북두에게 맡겨 이런 일 전문이거든 물론 보수는 잘 준비해둘 거야 상황 알려주러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너희들이 위해서도 보수를 준비했으니 받아줘 그럼 난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만 즐거운 시간 보내렴 기다려줘서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기다려줘